네, 20번 애설 강의하겠습니다. 영어는요, 수능이 진짜 내신 시험 아니고 번역과 시험 아니에요. 물어보는 것만 답하면 되는 시험이고요. 자, 대입학은 이걸 원하는 거죠. 주제가 뭐니, 결국에 주제가 뭐니. 그럼 뭐냐면, 제가 이제 본 수업 시간마다 말을 하는 건데요. 야, 아무 생각 없이 청문장부터 읽지 말아라. 이거 몇 초 안 걸린다. 이게 국어와 영어의 결정적 차이점이거든요. 뭐가 다르냐? 국어는 지문이 워낙 길어요. 그쵸? 영어는 한 17줄에 한 7문장, 6문장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영어는 국어랑 다르게 주제문을 표시해놓고 풀 수 있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5초,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주제문을 표시해놓고 풀면요. 아, 읽기 전에 내가 어디를 세게 읽어야 되고 어디는 힘 빼고 한두 번 읽고 넘겨야 될지 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무조건 대입학은요. 소재, 결론. 자, 뭐냐면 한 7문장 정도로 구성된 영어는요. 주제가 뭐냐 할 때 소재 중요합니다. 첫 문장의 시, 명사. 결론 중요합니다. 어떠한 글의 주제가 생뚱맞은 결론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 이론적으로 여기 한 4개, 5개 문장이 남아있는데 이게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문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소재, 주장, 결론. 이게 기준점이에요. 이걸로 오답을 지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 나 읽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읽을 겁니다. 힘 빼고 한 번만. 아, 대충 이런 줄거리구나. 소재, 주장, 결론으로 오답을 지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럼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미리 묶어 놓는다. 이게 국어랑 여랑 차이점이에요. 알 수 있습니다, 영어는. 연결어라고 하는 게요. 필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말하는지 알리는 장치거든요. 근데 뭐예요? 예를 들어. 얼마나 중요하면 7문장밖에 못 쓰는 영어가 부연 설명하겠니? 무조건 예시가 나면 그 앞 문장은 주장문이에요. 그 다음, 얘들아, 나 여태까지 쓸데없는 말 했어. 이제부터 집중해 줄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개통. 필자가 얼마나 중요하면 6개, 7개 문장밖에 못 쓴 영어가 자기 말을 자기가 요약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다시 말해요. 100% 주장문이에요. 그러면 연결어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겁니다. 모든 언어의 공통점인데요. 주어를 가지고 주장문을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메가스터디는 영어는 목적어를 가지고 주장문을 알 수는 없어요. 공부를, 학교를, 뭐요? 서술로, 동사입니다. 이게 영어랑 국어랑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우리 말은요. 서술로 어디다 쓰죠? 문장 맨 뒤에 써요. 그래서 주제문을 먼저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알거든요. 근데 영어는 뭐예요? 주어 바로 뒤에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보면 주장문인지 알 수 있는데요. 첫째, 명령문입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필자의 노골적 의견이에요.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명령문은 예수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해석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must, should, 해야 한다. 아니 필자가 우리한테 하래. 주장문이에요. need to, require 이런 거. 뭐 말 필요가 있다. 무조건 주장문이에요. 또 얼마나 중요하면 이제 해석은 다르지만 필자가 자기가 우리한테 중요하대요. 동사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하다. 꼭 for example이 안 나와도 예시하려면 예시한 문장.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6, 7문장밖에 못 쓴 영어가 왜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왜 대답하지? 자문하면 대답한다. 강조하려고 쓰는 겁니다. 마지막, 실험이나 연구 결과도 보통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입증하다, 보여주다. 이게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인데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20번인데 첫 문장부터 있는 게 아니고요. 몇 초 안 걸려요. 이게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인데 소재 잡습니다. 첫 문장. 결론 묶습니다. 아직 푸는 거 아니에요? 몇 초 안 걸려요. 영어는 주제문 자리가 어디 있는지 먼저 표시하고 풀 수 있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볼게요. 동사안과 동사만 뭐뭐이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가. 핵심자, 중요, 핵심은 뭐뭐이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안 들어가. 의미한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가요. 접속사로 시작하면요. 접속사 주호동사는 이제 부사절 이라고 해서 휘고 구해요. 콤마대를 주절이라고 하거든요. 빨리 콤마 찾으러 가봐. 느낀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가.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안 들어가. 보이잖아. 이게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란 말이야. 그러나 나 여태까지 쓸데없는 말 했어. 이제 집중 좀 해줄래? 필자에 주장하는 문장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접속사로 시작하면 빨리 콤마 찾으러 갑니다. 동사 경향이 있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가.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갔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틀려요? 우리는 그래 소재를 알고 주장문을 알고 결론을 합니다. 이게 오로지 기준점이에요. 오해하지 마셔. 나 읽지 말라고 한 적 없어. 한두 번 읽고 넘기는 거란 말이야. 대충 이런 말이구나. 말 그대로 대충 이런 말이구나. 오로지 기준점을 갖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답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문장. 소재는 첫 문장이 신 명사입니다. 소재가 이 놈이죠. 자신감. 자신감 있다고 하는 것이 The same as는 뭐뭐 같으냐?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편안함과 똑같은 건 아니다. 소재는 자신감. 확신. 이거 편안한 거랑 같은 건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줄거리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요. 제가 퀘스트마다 찍었던 내용인데요. 해석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 170개, 160개 정도의 단어로 구성돼 있거든요. 이 160개 단어를 머리에 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언제 어디 어디. 육하원칙 있죠. 모든 언어의 공통점인데 뼈대와 육하원칙만 남기면 이 문장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의 뼈대에다가 주호동사 목적을 보호에다가 그렇다고 모든 수식옥을 다 빼버리면 해석에 왜곡이 생기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육하원칙이 들어가면 내가 그 문장을 이해한 거예요. 그럼 이제 줄거리 보여드릴게요. 잡종을 빼보세요. 글 절대 안 놓칩니다. 줄거리를. 하나 오해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꿈이 있는 말이잖아. 자 뭐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되는 거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이 아이다. 난 비동사 요한하면 비동사를 보라고 해요. 야 자신감 있게 되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의미한다는 게 오해 아니냐. 자신감이 두려움 없이 산다는 거 아 이렇게 사는 거 이건 오해라는 거다. 자신감은 두려움 없이 사는 게 아니래. 이제 읽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장 열쇠의 핵심 자신감을 형성하는 거의 핵심은 난 비동사 요한합니다. 꾸미는 말 야 자신감을 형성하는 거의 핵심은 그 반대이지 않냐. 두려움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줄거리 따라갑니다. 그건 의미한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거 기본인데요. 줄거리 따라갈 때요. 어쩌고 투 동사 원형 나오면 투 동사 원형이 핵심적인 동사예요. 얘만 요약하면 됩니다. 줄거리 따라갈 때. 그건 의미한다. 야 비 윌링 투 내가 몰라서 아는 게 아니잖아. 기꺼이 뭐뭐 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고 투 동사 원형이야. 그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두려움이 존재하게끔 허용하는 거. 두려움이 있게끔 하는 거다. 지금 전체 기억나니? 아니요. 근데 소재가 뭔지 알겠어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두려움이 존재하게 그냥 놔두는 겁니다. 힘 빼세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자 우리한테 중요한 읽었으면 되는 거야. 수식호구란 말이야. 읽고 넘기는 거예요. 다음 문장. 언제? 때.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형성할 때 힘 빼? 수식호구. 우리가 자신감을 형성할 때 그래 그거 기분 좋게 느껴져. 자신감 있으면. 우리는 동사 원형. 머물러길 원한다는 얘기야. 머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려고 하고요. 홀던트가 붙잡다. 유지하다. 자신감을 유지하려고 해요. 이제 기억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소재. 자신감. 이제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주장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단지 곧 우리가 느껴 자신감 있는 곳만 간다면 그러면 그러한 자신감은 절대 확장되지가 않는다는 거다. 끝. 수식호구. 그거를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소재. 자신감 있는 거. 초성문. 근데 자신감 있는 곳만으로 가면 자신감이 확장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또 줄거리. 만약 언제? 주어. 동사.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만 하면 자 우리가 알게 사비꼬미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일만 한다면 두려움은 자 새롭고 미지의 것의 두려움이 어쩌고 투 동사. 그럼 이거 핵심 동사야.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는 커진다는 얘기야. 야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그러면 야 새롭고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지 않겠냐. 좀 있음 까먹을 겁니다. 자신감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수식호구. 자신감을 형성하는 건 요구하지 않냐. 자 뭘 요구해? 우리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다. 취약한 거에 친구가 자신감이 있으려면요. 취약한 거에 친구가 되어야 한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 자신감 없이 사는 잠시 동안 자신감 없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쉬고 보란 말이에요. 읽고 넘기는 파트입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행간 의미가 아니라 수능은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행간 의미 안 물어봅니다. 줄거리에요. 다음 장 볼게요. 주장문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방법 자신감이 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야 우리가 어쩌고 투 동사 존재다 이딴 뜻입니다. 우리가 자신감 없이 있을 때 자신감이 커진다는 거다. 어 오히려 저희가 자신감이 없을 때 자신감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화입니다. 꼭 필기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그냥 결론 아니고 주장문이기도 해요. 자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들어봤죠. 뭐냐면요. it is 명사 됐 다음에 동사로 시작하면요. 이거 가주 진주 아닙니다. it is 명사 됐 동사는 it is 와 됐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강조한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예문 하나만 써드릴게요. it is time that loves Jane 나오면 it is 와 됐 사이의 명사 있고요. 동사죠. 그럼 it is 와 됐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탐이 제인을 사랑의 뜻이에요. 탐을 강조한 건데 생각해 볼게요. 필자가 왜 강조금 쓰죠? 강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장하는 문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왜 딴 소리 있는지 알아? 까먹으라고. 이걸 어떻게 160개 단어를 머릿속에 다 기억하니 이따 풀 땐 오로지 기준으로 풀 거야. 자 결 언제 우리가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미제 것과 함께 앉아있을 때 그냥 있다 정도에서 가자. 야 우리가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미제 것과 함께 있을 때 it is 명사 대통 아 강조금이구나 그럴 때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용기가 자신감을 형성한다는 거다. 야 이 수거 외운 적 없잖아. 처음부터 철저히 밑바닥 철저하게 완전히 수건데요. 이게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우리랑 같단 말이에요. 빼문낸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서 오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볼게요. 정말로 소재 조장 결론만 보겠습니다. 풀 때는 그 다음에 선지를 볼 때는 근거만 다시 보시면 돼요. 이걸 전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소재 자신감 1번 조장문 만약에 자신감 있는 곳만 가면 자신감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장문 자신감이 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자신감 없이 살 때 존재할 때 에요. 그래야 자신감에도 커져요. 주장문이자 결론 우리가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미지의 것과 함께 있어야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용기가 자신감을 형성시키는 거야. 그럼 자신감은 뿅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 적성 파일 한 말 나온 적 있니? 나온 적 없습니다. 벌써 틀렸어요.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다양하게 시도 안 나왔고요. 2번 자신감을 키우게 낯설고 두려움에 도전 용기를 가져야 한다. 어떠니? 세모 왜? 봐볼까? 결론의 자수장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미지의 것과 있을 때 그 용기가 바로 자신감을 형성하니까 그럼 자신감을 형성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두려움도 좀 있어야 되고 걸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미지의 것과 함께 있어야 돼. X라 말을 못 한단 말이야. 3번 어려운 일을 자신있게 수행하기 위해 사전 계획해라 나온 적이 없고요. 4번 과도한 자신감을 갖기보다는 앞에가 틀린 건 아닌데요. 자신의 약점을 분석해라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5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연한 문제를 정말 자신있게 대처로 나온 적 없지. 그 다음에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나온 적이 없단 말이야. 탑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입학은요. 풀기 전에 묶어놓으면 됩니다.